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간동이 사이다 박준희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바로 박준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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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날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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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요즘 정치계에서는 명태균 씨 빼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또 이런 조작까지. 저희 뉴스토마토가 계속적으로 단독 보도. 특히 우리 박형광 기자가 최초로 보도하고 꾸준하게 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도된 단독 이야기. 박형광 기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박형광입니다. 먼저 방송 전에 이달의 기자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감도 한번 말씀. 이게 명태균 게이트 보도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네 맞고요. 사실 상을 받으면 기쁠 줄 알았는데 물론 영광이었고 기쁘지만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굉장히 씁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보도가 아직 마지막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으니까. 네 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기자상 받으신 거는 좀 더 하라는 취지로 받으셨다. 그렇게 들리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런 취지로 보도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단독 보도가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을 했는데 이때 국민의힘 당원의 지지 성향을 분석했다. 이게 지금 단독 보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가 그 전에도 당원 명부를 활용해서 지지 성향을 분석했다라는 기사는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추가로 명태균 씨가 당시에 당원 명부로 여론조사를 세 차례 돌렸고 그래서 총 응답한 사람이 11,495명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응답자가 있었고 그 응답자로 성향을 분석했다라는 거를 보도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성향을 분석한 것이 이준석 대표와 여의도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흘러들어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책임당원인데요. 명태균 씨가 어떻게 책임당원 명부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이거는 지금 밝혀진 어느 정도 밝혀진 부분인 거죠. 명태균 씨가 처음에는 홍준표 캠프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홍준표 캠프로부터 명부를 넘겨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준표 시장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당시에 본인의 참모가 자의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에게 명부를 넘겼고 그래서 그 인사를 잘랐다. 왜냐하면 그분이 대구시 서울본부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홍준표 캠프에서 그걸 줬다는 건데 왜 준 거죠? 넘겨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의심의 지점인 건데 홍준표 시장 또한 대선 때 명태균 씨의 매직을 경험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지점인 것이죠. 홍준표 캠프에서도 경선할 때 명태균을 이용해서 한번 이겨보겠다. 그래서 필요한 걸 준 것이다. 그래서 홍 시장께서는 실제로 본인은 몰랐다. 본인의 캠프 사람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는 거죠. 본인은 몰랐다. 그런데 이제 이 많은, 만 명이 넘습니다. 11,495명. 엄청 많은 책임당원의 지지 성향을 분석한 이유. 이게 사실은 문서로 딱 정리가 됐잖아요. 뭔가 활용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를 표본 쿠킹이라고 업계에서는 부릅니다. 표본 쿠킹. 요리를 해서. 그런데 이제 요리를 한다는 뜻은 당연히 어딘가에 쓰려고 요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 썼는지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심이 가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좀 바로잡으면, 바로잡을 건 아니지만 추가하면 여론조사를 당원병부 29만 5,5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돌린 겁니다. 세 차례 동안. 그 중에 11,495명이 응답을 했고요. 그 응답한 11,495명을 성향 분석을 한 겁니다. 총 당원은 56만 8,000명. 당시에. 56만 명 중에? 29만, 30만 명을 여론조사했고. 그 중에 11,495명이 응답한 거죠. 그러면 거의 표본에 맞다고 보는 게. 굉장히 큰 표본인 겁니다. 굉장히 큰 표본이고. 1만 명 이상이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여쭤보시겠지만, 당시에 국민의힘 경선은 2021년 11월 5일 날 발표가 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4일간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대 50 합산을 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그때 책임당원 투표는 굉장히 재밌는데요. 1차로는 모바일 투표가 진행이 되고, 2차로 전화 투표, ARS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라는 것은 K-버팅, 선관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가 없는 굉장히 공정한 방식이었을 것이라 보고요. 그때 당시에 1차 모바일 투표에서 투표한 사람들은 54.59%. 굉장히 많은 투표를 보였는데, 높은 투표를 보였는데, 그 뒤에 2차에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 투표를 2차에서 11월 3일부터 4일 동안, 이틀간 했는데, 이때 전화 투표를 맡은 여론조사 기관이 여의도 리서치라는 곳입니다. 여의도 리서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태균 씨가 성향 분석을 한 문서가 여의도 리서치로 흘러들어갔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취재를 했는데, 그 여의도 리서치가 하필이면 2차 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이렇게 지지성향 분석에서 그에 맞게 여론조사를 돌리면, 이게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당연히 여론조사, 당연히 푸킹된 표본, 그러니까 오염된 표본으로 여론조사 돌리면 당연히 불법이죠. 불법적 요소, 이게 선거법이든 위반 요소가 매우 커 보이는데, 이렇게 문제된 지지성향 분석 문건이 이준석 의원하고 지금 말했던 여의도 리서치 전달이 된 거죠?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얻었고요. 다만 여의도 리서치 측에서는 전달받은 적 없다. 이준석 의원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 얘기를,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책임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 50%,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책임당원 투표가 모바일 투표하고 전화 투표로 진행이 되는데, 이 전화 투표가 여의도 리서치에서 다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의도 리서치에서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의도 리서치라는 것이 어떤 곳이나 굉장히 많이 생소하실 텐데, 사실상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부터 해서, 여당 내, 보수 정당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여론조사를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를 해서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의도 리서치가 그 일을 했는데, 책임당원들이 모바일로 투표했는지, 전화 투표했는지 득표율이 공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 1차, 그리고 전화 투표 2차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투표율은 다릅니다. 투표율은 다르지만, 그 둘의 상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 캠프에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합산된 결과만 공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의심하는 지점이 1차와 2차의, 성향은 대부분 대동 소유하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1차와 2차의 결과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많은 차이가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 결과가 누구한테 전달이 됐고, 누구누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당시에 세부 결과지를 확인하는 자리에는, 정홍원 선관위원장. 당시 선관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성일종 선거관리위원, 그리고 한기호 선거관리부위원장, 당시 사무총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조국의 당직자 세 분,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그러니까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실장께서 7분 들어가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리고 당대표에게는 핸드아웃, 종이로 프린트로 뽑아서, 보고가 된 걸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인데, 뽑아서 전달했다. 당시 당대표는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이거 말씀처럼 애초에 소수 인원만이 데이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보면, 이 데이터를 나중에 파기했던 거, 이게 문제가 좀 됐습니다. 자, 여의도연구원에 근무했던 빅데이터팀이 이 데이터 모두 삭제하고 퇴직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당시에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시절이거든요.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시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2020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기간 때가 겹치는 거죠. 그 대선 기간 때 있었던 데이터를 모두 파기하고 자리를 떴다, 이겁니다. 이야, 이것도 참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애먹는 지점이었고, 실제로 저희는 이제 증언에 따라서, 당시에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서 기사를 추측할 수밖에 없다. 당시 상황을 추측할 수밖에 없다. 데이터를 삭제한 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애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돌려보면, 당시 대선 경선할 때, 당심하고 민심, 50대 50인데,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당시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가 붙었었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홍준표 후보가 월등히 앞서서 10%포인트 넘게 앞섰는데, 당원 투표에서 저버렸어요. 정확하게는 22.9%포인트. 그걸로 사실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본 후보가 됐는데,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당원 투표, 이걸 조작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건 놀라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지점이고, 사실 그래서 결과가 뒤바뀌느냐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뒤바뀐을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지점인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거는 과정이긴 하지만, 조작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만 됐다면, 홍준표 후보가 당시 대통령 후보가 됐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놀라운 얘기네요. 첨언하고 싶은 거는, 홍준표 시장께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뒤에,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해서는 다 지난 일이다, 라고 더 발언을 하지 않으세요. 그 지점이 이 지점과 맞물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원 명부 자체가 홍준표 캠프로부터 나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시작 자체가 홍준표 캠프니까. 알겠습니다. 이 여의도 리서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고롭게도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 여론조사를 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에서 국민의힘 회계 보고서를 조금 통해서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봐서 좀 분석을 했는데, 2022년 1월 26일부터 2024년 4월 18일까지 2년 3개월 동안 이 여의도 리서치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여론조사 용역을 수주한 건이 8차례입니다. 그 금액만 33억 460만 원. 그러니까 2년 3개월 동안 33억 460만 원 정도의 용역을 수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방선거는 못 봤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아서 못 봤고, 지방선거를 뺀 나머지 선거에서만 이 정도의 금액을 수주한 겁니다. 아하. 왜 하필 여의도 리서치입니까? 저희도 그거는 좀 궁금합니다. 근데 굉장히 여의도 리서치는 당과 밀접한 여론조사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의도 연구소에서 하는 모든 많은 내용이 여의를 리서치해서 많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의도 리서치라는 것이 굉장히 큰 회사냐? 그렇진 않아요. 작은데? 네. 굉장히 작은 회사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한 둘 정도 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등기이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남자분과 여자분 두 분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데, 주소가 같은 걸 보면 부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뉴스토마토 박형완 기자가 단독 보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초 보도는 명태균, 그리고 칠불사, 그 보도들을 했었는데, 김건희 여사 육성 공개해라,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대통령 육성도 공개됐고,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여론조사 부분에, 조작 부분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도를 하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님. 저희가 오늘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 지점을 저희가 건드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 저희 보도에 따르면, 저희가 의혹 제기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거는 대통령 탄생의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의 굉장히 심대한 근간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후속 보도에는 주요한 인물들의 증언이 담길 예정입니다. 네. 주요한 인물들. 지난 31일 페이스북 제가 좀 봤습니다. 진실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뉴스토마토가 열 수 있도록 하겠다. 꼭! 꼭! 이렇게 쓰셨는데, 진실의 문, 아직 다 열리지 않았고, 뭐가 남은 겁니까, 아직?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득 과정에 좀 있고요. 그분들도 밖으로 나오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용기가 많이 필요할 거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제 끼고 싶었지만, 저도 저 혼자의 힘으로는 좀 힘들었다. 그래서 그 진실의 문에 작은 구멍을 하나 내놓은 겁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진실을 엿보시고,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용기를 내서 그 진실을 밖으로 꺼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와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우리 박경환 기자가 계속 해왔었는데, 한편에서는 왜 하나씩 이렇게 내느냐, 다 안 내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경환 기자가 계속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언론사의 역할도 끌어내고, 실제로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 보도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여론조사 이 부분도 우리가 문을 열 뿐이지, 우리 혼자 다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또 언론 기관도 따라봐주고, 또 관계된 사람들이 본인들이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취재원분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명태균 씨 얘기 좀 해보면, 8일 날 지금 검찰 소환돼서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에서, 또 수사기관에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더 밝혀야 됩니까? 우리 취재를 제일 많이 했으니까, 내용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보도가 사실은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그 부분만큼 심각한 겁니다. 만약 맞다면. 사실 그 부분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명태균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핵심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 관련해서 좀 더 제가 만나게, 혹시 제가 만날 자리가 있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묻고 싶다. 다른 건 궁금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명태균 씨가 전화 거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형안 기자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연락을 드리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하신다고 해서.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질문하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없습니다. 그때 관련된 분들의 증언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가장 신빙성 있게, 그리고 가장 이 사안을 잘 아는 분이 명태균 씨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이때까지 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그렇게 선물을 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그 해법을 주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뭔가를 줬고,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지 않을까. 박형안 기자님의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 소환되든 말든 하여튼 한 번은 만나고 싶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명태균 씨는 다음 날 소환 조사를 받고, 내일은 또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결국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른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4대 개혁 이런 것보다는 결국 공천개혁, 명태균 씨 의혹,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가십니까, 혹시 거기? 저는...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 의무스터만 안 부릅니까? 저희는 지금 출입 정지가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게 되면,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질문 가장 잘 알 사람이잖아요. 가장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게 있을까요?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뭘 그렇게 줬길래, 잘해줬나? 뭘 받으셨냐. 뭘 받으셨길래 그렇게 쩔쩔 매시냐. 공천 왜 주시는 거냐.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가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냐. 사전에 인지하셨느냐.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혹시 가능하면 우리 박 기자님, 친한 기자들한테 질문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돼요?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으면.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무조건. 하여튼 저희는 뉴스터마토 좀, 뭐,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 뭐, 딴 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뉴스터마토이 시작됐으면 담당 기자를 좀 아니라도 불러가지고 질문을 받는다.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뭐,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희가 시작을 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금 피곤하신데 마지막에 대통령 담아 얘기하시니까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나십니다. 그만큼 가고 싶다. 혹식이 가능하면 우리 박형광 기자 좀, 대담, 기자회견에 좀 초청을 해주시면 개인적 바람입니다. 자,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형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부승찬 의원하고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슨 일 때문에 갔다 오신 겁니까? 국회 차원에서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공동으로 해서 태평양 인퇴사령부와 앤더슨 기지를 다녀왔습니다. 중요한 일정을 좀 했는데 거기서 봤던 부분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사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가 관할구역이 38개나 되고 태평양 육군사령부 그리고 함대사령부 태평양 공군사령부 태평양 해병대사령부가 있고요. 그 지휘를 받는 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7공군사령부라든지 이런 공군 입장에서 보면 7공군사령부가 있을 거고요. 육군 입장에서 보면 미 8군사령부가 있을 거고 상당히 주한미군 우주군도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이번 북한과 러시아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직접적 지휘통제를 하는 작전통제를 하는 그런 사령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과함 앤더슨 기지도 다녀왔습니다. 과함에요? 공군기지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셨지만 B1B. 바로 출격할 수 있는 북한까지 갈 수 있는? 네. 바로 출격할 수 있는 기지라 여기 가서 이제 작전현황들, 관심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토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일정을 수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북한 이야기 좀 해보면요. 지난 24일이었던 건가요? 국방위 국감에서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한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공격하자 제안하는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이것도 당시 비판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자 내용. 충격적이죠. 그러니까요. 이 내용이거든요. 충격적이고 국민의힘이나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적인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방위원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삼성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과 국방위원을 하고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대한민국의 안비를 총괄하는 안보실장 간의 대화가 우선 사적 대화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한반도 전쟁이 한반도에서 위기관리가 아닌 타국에서의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이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의도는 뭘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격적이고 이거를 또 심리전으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심리적이라는 거는 북한에 대한 심리전도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에서 군이 다시금 국내 심리전의 이런 포인트는 보지 못했겠지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이 가능하게끔 이거는 사실은 헌법상 저보다 법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펀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군대의 존재의 이유는 외부의 침략에 맞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부는 경찰, 행정력을 동원해서 내부 치안을 담당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전도 내부로 돌렸을 때는 쿠테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상당히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위험한 문자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두 의원은 장군 출신, 군인 출신 의원들인데 이렇게 파병 이슈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국가정보원이 이게 좀 주도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여론을 조성한 느낌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스피커 외교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전문가시잖아요. 부수자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자료들을 확인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었죠. 국정원이 나서서 2급 비밀 이상에 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브리핑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뿌리고 전파하고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보질 못한 거고요. 하지만 좀 조잡스럽다는 느낌을 받는 게 위성사진의 명칭들을 보면 군사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어떤 지시에 의해서 정보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보도자료가 배폐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다른 국가들의 정보기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정보의 정차도 모르는 신기합니다. 아주 신기한 그게 때마침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맞춰서 이런 게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정보의 정치화가 일어난다고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일각에서는 정권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10%대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적으로 보도되니까 국가 안보를 예컨대 정권 안보로 안보를 위해서 활용한다.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이건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임무 자체가 결국은 소리 없이 움직이고요. 그렇죠. 옆에 국에서, 옆국에서 하는 것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칸막이 정보를 하거든요. 우리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러지만 국정원은 자기 국에서 하는 것은 타국에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게 국정원의 역할인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보고서 만들고 보도자료 뿌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를 위해서 대통령의 인식에 맞춰서 정보를 왜곡 조작하는 일종의 정보가 정치화되는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북한하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동맹의 준환관계를 설정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파병하는 게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이 지금 우리 한반도에 있는 것처럼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제가 판단컨대는 윤석열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통화해가지고 우리 살상무기라든지 파병 비슷한 얘기하는 거 이거가 맞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법적으로나 그다음에 훈령, 국방부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훈령이나 다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헌법 5조에 보면 국군의 신성한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영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영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권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부대 단위 파병이냐 대인 단위 파병이냐 그거는요? 개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일사분란한 하나의 통일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나가는 순간 그거는 그냥 공통적인 파병이 되는 겁니다. 군대가 가든 개인이 가든 군복 입고 나가면 군인이 나가면 파병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헌법에서 명시되고 있고요. 영토에 대해서만 영토 보전, 국가방위를 수행한다고 헌법 5조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대와 개인으로 나누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개인 파병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서 나간다. 하지만 훈령도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인, PKO, 동맹국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합참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과연 우크라이나는 어떤 국가인가 조약과 협정과 헌법, 국내법에 따라서 죄송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는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입니까? 미국 정조약 자체도 그래서 동맹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게 맞는데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보면 젤렌스키가 KBS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뭔데 그 사람이? 저희를 아주 호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네, 내 나라. 이게 약간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듯이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거든요. 요청서 곧 보내겠다. 솔직히 말로 우리가 왜 거기 끼어들어야 됩니까? 완전히 호구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러시아가 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북로 그 두 나라가 지금 사실은 조약 만약 비준한다면 동맹같이 돼버리는데 앞으로 한반도에 러시아가 도로 이런까지 상상이 가니까 저도 군 출신이다 보니까 그게 되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정부에서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이 살상 무기가 우크라이나 병사들 군인들을 이제 폭격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다음 전쟁은 한반도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이거를 모르나 싶어요. 전쟁 나던 거... 아니. 알고 있을 겁니다. 정권 안보가 더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가 중요하고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제 곧 붕괴된다. 또 붕괴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상당하잖아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나왔다시피 이거는 국민적 책임을 지고 탄핵을 하든 하야를 하든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희생양을 찾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정치 현안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매우 낮아졌어요. 10% 갤럽 기준으로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내일입니다. 7일 날 지금 대국민 다 마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또 얘기를 했습니다. 끝장토론 하겠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기를 저는 시기를 상당히 잘 맞춘 것 같아요. 시기는? 왜 그러냐면 시기가 적절하다는 게 아니고요. 시기를 잘 맞춘 것 같다. 미국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대선 이슈가 있어서 원래는 에이펙 회담 끝나고 들어와서 말해야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시기라든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기자회견 혹은 타운홀 미팅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자체가 결국은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헤리스와 트럼프의 예측이 너무 5대5로 가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선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때마침 미국 대선 개표가 한참 진행 중이고 엎치락지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하게 잘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답을 할 능력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껏 보면요. 기자회견을 보면 끝장 토론하겠다. 기자들의 질문에 연이어서 받겠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미국 질문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명태균 김건희 여사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기자들이 그럼요. 답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지금 대민국 사는데 그거를 보면 저희가 이제 11월 4일 날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이것도 안 했잖아요. 시정연설을 대독했잖아요. 이거를 보면 이번 기자회견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 알 수 있고요. 진짜 자화자찬이거든요. 잘하고 있고 왜 몰라주고 있고 뭐 이런 식의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한 거라 그리고 시정연설에도 불편하고 두려워서 못 나온 인물 아닙니까? 하물며 자기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과연 답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그만큼 전국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10% 또 이번에 갤럽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치 얘기도 또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면 탄핵, 하야, 개헌 등등 얘기 나오는데 의원님은 지금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이름을 올려줬더라고요. 네. 초기 멤버입니다. 그 지금 탄핵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의원님께서는? 저는 제일 빠른 길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빠른 길이 뭐냐면 저는 탄핵은 쉽지 않다.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헌법재판관도 6인밖에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탄핵이라는 게 사실상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는 거 그래서 김건희와 윤석열을 분리해내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저는 하야의 길이 더 빠르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에 올인을 하고 이걸 법적 책임을 묻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그러면 이제 그 방법 그 절차대로 하면 하야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2년 반 남았으면 아직 정권 절반도 안 갔는데 끝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끝까지 가서도 안 되고요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지금 워낙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워낙 범죄, 범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결국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특검법 말씀하셨는데 법사위 소위 또 통과했으면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모르겠어요. 세 번째죠? 세 번째입니다 예정대로라면 14일 본회의에 처리가 되는데 네 저 궁금한 게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거부권은 행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3분의 2, 200석이 필요한데 의원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전 최후병 특검이나 경건이 특검법보다는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여전히 친환계가 반발할 거다 친환계 명단도 공개되고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저는 이익공동체여 운명공동체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계가 섣불이 이거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해야 된다 특검에 대해서 찬성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표에 임했을 때 차기 리더 감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를 믿고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탄핵에 대한 찬성표를 던질 건가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스럽긴 해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한데 그나마 가능성은 높아졌다 지난번에 이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4표 정도인데 4표 정도입니다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200석까지 돼서 통과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아마 지자체 선거도 계획돼 있고 다가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죠 언제까지 윤석열, 김건희, 방탄에 활용돼야 되냐 총알받이가 돼야 되냐 이런 입장은 있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를 믿고 일치단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의원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보자 그래서 분명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 여론의 마지노선을 정해놨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10%대, 갤럽 조사에서 19%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한 번 더 지켜보고요 그러고 나서 고착화가 된다 이 상황에서는 지리멸멸할 수밖에 없다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국힘도 움직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내려와라 하야하라 아니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선택해준 우리 51%인가요? 50.몇%에 달하는 그런 지지자들 선택해준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범죄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거에 대해서 눈을 감고 가족을 보호하고 과연 이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나?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결단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과 함께 했고요 잠시 후에 이슈 화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izen 숱싱amorph의roit 시작 숱싱ümü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아이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배달, 중증장애 미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문이 02-2128-3344. 2128-3344.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정치권 현안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저 멀리 미국에 지금 아주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헤리스 두 사람 지금 대통령 아주 치열하게 승부를 지금 벌이고 있고 아마 곧 유권자 선택이 이제 마무리될 예정인데 이거 전망 여쭤보는 것도 사실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또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은 이제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본인 친척이 굉장히 오래 살았고 대대로 공화당 지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 지지를 안 하겠다라고 철회하겠다라고 왜냐하면 너무 그 반이민정책 그리고 유색인종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을 나타내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관련해서 이른바 샤이 헤리스다. 지금 백인 여성 유권자층의 한 30%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지금까지 좀 진보적으로 투표해왔던 경향성을 띄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드러나지 않아도 아마 투표장에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겠냐 해서 아무래도 헤리스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히든 헤리스 이렇게 미국에서 표현하던데요. 예전에 샤이 트럼프처럼 그게 있다면 헤리스가 지금은 초박빙이지만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치가 힘든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전체 유권자에서 득표는 헤리스가 좀 유리한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엘고하고 할 때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투표는 더 많이 받았는데 졌어요. 결국은. 그리고 경합주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약간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승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간접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의 득표 수가 아니고 각 주별로 선거인단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기를 한다면 저는 헤리스 쪽에 걸겠습니다만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50개 여개 주 중에 7개 주에서 결정이 난다. 이게 과연 맞는지 그건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더욱 알 수 없다. 만약에 펜실베니아 갔거든요. 그 많은 주 중에 펜실베니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이게 과연 말이 되냐. 그만큼 또 펜실베니아에 사는 분들은 뿌듯할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박빙이에요. 거기는 50대 50이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엘고 부시. 엘고하고 부시할 때. 그때도 펜실베니아였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선거라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재밌기도 해요. 그래서 재밌어요. 맞습니다. 각 정당이 강세 지역이 있고 이른바 스윙보터 지역이 있는데 이 스윙보터 지역이 매 선거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이번에도 여러 가지로 트럼프가 약하다고 하는 흑인 남성한테 트럼프가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 해리스는 또 백인 여성한테 접근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쪽으로 표의 갈림이 생길지 이건 상당히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트럼프가 된다면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건데 또 해리스가 된다면 지금 바이든 정부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가 혹시나 다시 된다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북한과는 대단히 좀 우호적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한민국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그 방인비 분담금인 것 같습니다. 머니 머신이라고까지 하면서 우리의 어떤 국방력을 활용하면서 전혀 돈을 내고 있지 않다. 이게 한국의 어떤 지금 국격과도 맞지 않다라고 여러 차례 참모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재협상 국면이 윤석열 정부를 진짜 어렵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지금까지 미국이 공화당 민주당 계속 여러 그걸 우리 정부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결국 한미관계라는 게 전통적인 동맹에서 우리가 미국의 조야와 미국 정부의 새로운 들어서는 대통령을 얼마만큼 잘 설득해낼 수 있느냐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을 잘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곧 결과 알 수는 없지만 한 명은 정해집니다. 둘 다 될 수는 없으니까요. 트럼프냐 헤리스냐 결과 아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문제가 더 많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지금 내일 열립니다. 아 원래 이달 말에 열기로 했었는데 시기가 좀 앞당겨졌어요. 왜 앞당겼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니까 일단 참모들이 순방을 다녀와서 하게 되면 11월 말로 미뤄지게 되는데 그때 가면 너무 실기한다. 일단 입장 발표가 빨리 있어야 된다. 추경원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설득했다라고 해서 대단히 좀 정격적으로 누군가의 표현을 하면 거의 즉흥적으로 이뤄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이 너무 좋지 않고 이런 구면에서 어쨌든 대통령의 육성이 정확하게 해명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시점은 잘 골랐다고 생각해요. 11월 11일이 임기 딱 중반이기도 하고 그 즈음에는 순방을 이유로 더 늦어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늦어지는 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셨을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성태윤 정책실장이 4대 개혁을 잘하고 있다고 정책 홍보하더라고요. 김태효 차장도 국방 안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뭘 잘했는지 홍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또 나왔던 정진석 비서실장의 그 워딩 아무 잘못이 없다.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잘못이 없다라고 한 그 수위의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느껴지게 대통령까지 발언을 해버리면 그건 더 이상은 뭐랄까요 반등할 모멘텀은 그냥 스스로 놓아버리는 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잘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실 얘기에 따르면 추경원의 대표가 제안을 했다. 그래서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또 얘기했을 때는 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추경원은 괜찮고 한동훈은 안 되고 오히려 이게 좀 잘 보이려면 한동훈 때 같이 하는 것처럼 그게 모양새 좋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월요일날 최고위원 모두발언에서 굉장히 심한 얘기를 좀 했죠. 그러니까 마치 그래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당긴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원 원내대표를 대통령실에 불러서 추경원 원내대표가 건의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갖춘 걸로 보이는데 핵심은요. 대통령이 육성이 나왔어요. 육성이 나오고 이 육성이 지난주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 되면 19%에서 얼마만큼 더 떨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걸 반등시킬 수 있는 동력은 현재는 안 보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멈추게 해야 되고 최소한. 최소한 멈추게 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뭔가를 한다. 이 메시지가 먼저 나가야 되겠죠. 그럼 지금 내리면 메시지 내용에 상관없이 이미 이번 주에 예를 들면 갤럽 기준으로 하면 금요일 날 발표될 여론조사에는 대통령 기자에게는 한 다만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목요일 날은 거의 또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19%를 멈추게 해야 된다. 여기서 15, 14 이렇게 내려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 말씀대로 돌 맞고 가겠다. 지지율 보지 않겠다.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전광파만 보고 있는 거죠. 전광파만 보고 있다. 19 딱 뜨니까. 사실은 5월달 8월달 우리 기자회견 한 것도 보면 우리 기억해보면 20 딱 찍었을 때 다 기자회견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19%가 가장 결정적이다. 결정타였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거나 김건희 여사의 뭔가 직접 육성.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나 아니면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나 이런 게 직접 하는 게 나오면 굉장히 상황이 어려질 것이다. 심지어 상황 끝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방송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와 있어요. 그럼에도 10% 이런 얘기하지만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내일 해가지고 내용에서 무제한 토론하겠다. 그런데 다른 질문하겠습니까? 해리스도 트럼프 질문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명태균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질문만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제대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용산 출입 기자들이 벼루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명태균 씨에 대한 질문이 없지 않을 거예요. 그 육성이 어떻게 된 경위로 나온 건지 여론조사 정말 81차례 받아봤는지 돌려봤는지 그 대가는 제대로 지급했는지 당연히 물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 대통령이 제대로 답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의 그 거리보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 보입니다. 직접 소통하고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것도 명태균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마누라가 윽박질러서 명 선생님 마음 상하지 않게 하라고 해서 지금 맞지 못해 하는 거다. 그리고 나한테 김건희 여사가 전화해 가지고 다음날 선생님 취임식 와주세요. 마음 푸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에 따르면 뒤에서 좌지우지했던 건 김건희 여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대통령실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게 저는 더 이 국면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밖에 안 봤다. 그것도 대선 본선 가기 전에 경선 과정에서 한나절만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진석 비설치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아주 매물차게 잘라냈다라고 이야기해요. 대통령 되고 나서 내가 김영선 이를 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말을 했을 때 왜 거짓말을 하게 됐는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겠죠. 거짓말할 의도 거짓말할 어떤 의사로 그렇게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최소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어요. 최소 이 정도는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정도의 대통령의 발언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국면이 수습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불을 끄는 게 아니고 물을 붓는 게 아니고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기자회견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은 예를 들면 한 열흘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밖에 얘기 안 했다. 나머지 7에 대해서는 뭐지 이게 이렇게 하려고 기자회견을 했어 이렇게 만약에 되는 상황이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을 붓는 게 아니고 기름을 끼얹는 이런 상황으로 완전히 상황이 더 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제한 이런 끝장 기자 답변을 받는다. 이게 사실은 그런 능력이 될지도 저는 의문인데 그걸 떠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결정한 게 혹시 순방 때 김건희 여사하고 편안하게 좀 동행하려고. 지금 보면 외교의전 빼고는 못하고 외교의전 하지 마라는 저는 그렇게 국민들 생각이라고 느껴지는데 둘이 편안하게 하고 순방하겠다. 순방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분석이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에 여러 다중포석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지지율이 더 급락하면 안 되니까 일단 막아보자는 미봉책적 성격이 있고 또 김건희 여사랑 에이펙이니 뭐니 중요한 일정을 소화하러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왜냐하면 그거를 비공개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밤에 나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반발 여론을 잦게끔 하는 그러니까 우리 외교만 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나가는 그런 공연인데 외교를 왜 합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10에 3을 얘기할까 저어드신다는데 저는 10에 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정치권에서 또 기자들 입을 통해서 나오고도 있어서 그러면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신영연설이 이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는 안 가고 이걸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대도 형식으로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자화자차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의 7일 내일 기자회견도 거의 그런 성격 그런 유형이 되지 않겠냐라는 예측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돼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외교 일정이 쭉 있는데 그 외교 일정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와 동행을 하기 위해서 뭔가 부연 설명하거나 불가피한 저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건 100% 기름을 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시기를 잘 잡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정말 정말 어쩌면 국민들한테 솔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정말 파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급했던 게 여론조사 19%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네. 그럼 일단 대통령이 직접 나오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형식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사과 비슷한 얘기는 할 건데 그게 얼마만큼 국민들의 이른바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 감정이 얼마만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낼 거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게 글쎄요.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식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충원을 하는 게 제대로 다 들어갈 수 있을 렌지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런 가운데 검찰 소환을 앞둔 명태균 씨 녹취가 추가로 또 공개가 됐는데요. 이건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인데 이 얘기 좀 들어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함성득 뭐 매번 한 명씩 나오긴 합니다. 함성득 교수. 경기대 교수로 알려져 있고 대통령 부부하고 가깝다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인데 사전 이웃이거든요. 네. 아크로베스타 이웃이 근처 산다고. 자 이거 대부분 이 얘기 중에 핵심 자체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아는 사람들은 다 명태균 씨하고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이 명태균 씨를 거의 대부분 알고. 그러니까 그거요. 명태균 씨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과 대부분 소통을 하는. 정말? 뭐 이런 관계였다는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정도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그런 퍼즐들이 다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무슨 꿈을 꿨니 하면서 실제로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장에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단히 의아한 겁니다. 영국까지 가서 왜 안 갔을까. 그런데 뒤에 명태균 씨가 있다고 본인이 그거를 부인하지 않아요. 지금은 윤석열 의원 캠프에 본인이 넣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국면에 함성덕 교수라는 사람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영수회담을 할 때 물 밑에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굉장히 신뢰를 얻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이 녹취가 나오기 전에도 언론사에 본인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여러 차례 이 명태균 씨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랬다는 걸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워딩 내가 윤석열이 제일 친한 함성드기한테 시켜서 지금 들여보내고 대통령과의 캠프에도 넣고 이게 실체가 없다고 국민들이 볼까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정치부로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정치부로커한테 그렇게 많은 권한가 왜냐하면 창원산업단지도 대단히 수상자가요. 본인이 총괄본부장 명알만 펴고 공무원들이랑 회의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함성득 교수가 나온 거 그 자체가 좀 충격적인데 또 다른 내용의 녹취도 민주당이 공개한 건데 이것도 들어보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 그래도 야 예지력이 야 존재야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남이 열 번 생각할 때 내가 백 번 생각하고 백 번 생각할 때 천번 생각하게 이기는 거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하 예지력 저는 뭐 그런 걸 믿질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뭔데요? 도사입니까? 조선시대입니까? 여기가 그 예지력 보살 영적 대화 뭐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우리 국정 최고 책임자 대통령 부부가 이 사람한테 의지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무총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이상합니까? 글쎄요. 저는 저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70 넘은 어머니가 거의 안 합니다. 가끔 전보러 가시고 이런 말씀하시면 아예 좀 그만 보이소 어머니요.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어머니한테. 전 대통령 선거 때 그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고학자 말씀이신가요? 얘기를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봤을 때 그 이전에도 상당히 그런 분들하고 교분이 많았던 또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라는 분이 그런 취향을 상당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장립무사 안전병이 주술사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혹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게 된 경위도 명태균 씨 그 한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랑 그 모친 최은순 씨랑 처음 만났고 신뢰를 전격적으로 준 게 최은신 씨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죠. 저는 오늘 한결의 그림판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는 명태균 씨가 등장하니까 천공이 등장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천공이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 봐 내가 걔보다 낫다라고 그랬지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우리 오빠가 무식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판까지 나오는 지경이에요. 뭔가 주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 오방세기니 뭐니 이랬던 것도 국민의 그냥 감정을 거슬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더 심해요. 저희가 대통령 후보가 왕자를 손에 쓰고 나왔을 때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알아봤지만 그래도 아니다. 구약성경을 줄줄 읽는다 외운다 이러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갔는데 그 후가를 이렇게 치르는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알기를 먹끗이 압니다. 지금 봤을 땐 오빠 맞는 것 같거든요. 무식하다 모른다 등등의 얘기. 오히려 예지력이나 이런 형척대화는 명태균 씨하고 지금 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놀랍다가 제가 충격적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저거입니다. 저 한겨레 지금 얘기인데 정말 충격입니다. 지금 오빠가 무식해서 저거 나오고 있죠. 사무총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절 손절 이렇게 한겨레 오늘 그림인데. 내일 기자회견에서 저것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솔직한 사과와 진솔한 해명이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거거든요. 국민들의 이른바의 감정은 지금 한겨레신문 저 정도 가 있거든요. 딱 저 정도 가 있어요. 저 정도 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사과를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어렵다고 봐요. 그럼 물을 붓는 게 아니고 진화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발화될 거라니까요. 또 하나 국면 중에 지금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내일은 기자회견이지만 다음날 금요일날은 명태균 씨 검찰 소환 조사가 예정이 돼 있어요. 지인한테 지금 자료를 줬다는 얘기도 쳐남인 거 줬다는 얘기도 있고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명태균 씨가 이게 거짓말이든 허풍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봐야 되면 조사를 받으러 가서 이 사람 아니면 또 다른 게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있다고 보고요. 이거 대통령 의중에 달렸다. 이건 대통령한테 하는 겁박입니다. 협박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는 거 지금 다 풀면 감당할 수 있겠어라는 말이 저는 그냥 허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접 취재하는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구속기소가 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타개하는 게 이른바 위스던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길 바라는 건데 그 믿음이 점점 희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아버지 산소가 없다. 화장장을 했네. 처남한테 줬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명태균이라면 제가 명태균이라면 본인도 이야기했잖아요. 내 휴대전화가 내 변호인이다. 이 변호인을 그냥 묻어버리고 불에 태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지켜줄 거의 유일한 방패막입니다. 이 사람도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봐줬죠. 창원지검에서 선관이 고발 들어가고 11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수사과에 묵혀두고 공갈폼 받고 그냥 바로 돌려주고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검찰이 면제부를 받으려고 한 10명까지 충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창원지검에서 보안을 받았을 때 검사 지원을 외부에서 받았을 때 7명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택도 없습니다. 지금 한 10명 언저리로 해가지고 특검 여론은 맞고 그냥 우리가 수사는 했어라고 보여주기 식으로 할 거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 막아지지 않을 겁니다. 명태균 씨 결단해야 될 거예요. 구속영장 청구도 지금 피하기 어려운 국면에 왔습니다. 일단 쟤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쥐고 있는 거를 어쨌든 활용의 카드로 정말 공개할 날이 저는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뜨겁습니다. 기자회견에 조사까지.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다고 보면. 가지고 있겠죠. 뭐라도. 분명하게 저도 전에 들었는데 가지고 있다. 전에 들은 얘기이십니까?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혹시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신 건 아닌가요? 터쳐볼까 이런 얘기도. 터져볼까. 터져볼까.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 본인이 굉장히 조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휴대폰 6개를 압수했잖아요. 압수해갖고 상당 부분을 다 했는데 별 내용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검찰이 별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강압수사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정말 나를 이렇게 해? 나 뭐 갖고 있는데? 어떻게 두고 보겠어?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사회성 거래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내용이 전부 공개되고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이면 검찰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명태근도 어쩔 수 없는 길을 가게 되겠죠. 그러면 뭔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더 그게 나온다면 기자회견 해보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추가 녹취까지 나온다. 이게 민주당 발일 수도 있고 명태균 발일 수도 있고 명태균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검찰에 들려줄 거다. 검찰이 확보도 못한 거야. 본인이 다 쥐고 있는 이 게임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명태균 발 이 뉴스들 저희 뉴스토마트에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제는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렇죠. 국가 국정을 생각해보면 좀 답답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장윤미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방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토마토 여론조사 살펴보는 쇼미더 민심 또 이슈 3합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2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이 되니까요. 가입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엄지대교입니다. wives 감사합니다.